나잇뉴즈스도 이렇게 달라져요? 저희는 그리고 귀여운 것도 많이 해요. 손아트, 핫, 춤 이런 거 하면 진짜 쓰러지시거든요. 쟤들 한 번 보여줘 봐. 어느 부분에서 하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군통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원조해요. 맞아 맞아. 나잇뉴즈스에서 시작됐어.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도 군부대에서 했었고 처음으로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군그룹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군함도 타고 그랬었고. 군함도 탔다고? 네네네. 저희도 한 번 경리 얘기 들어보니까. 군부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군부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어떻게 보면 사실 인기가 이유는 없느냐에 첫 번째로 하는 사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순서입니다. 그전으로 왔습니다. 아홉 명의 요정 나잇뉴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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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 Oh 이렇게 원 Oh 이렇게 파이팅 1, 2, 3, 안녕하세요 나임뮤즈입니다. 충성! 안녕하세요!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멋진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지 말입니다. 완벽하다! 네, 그래서 저희 나임뮤즈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바로 나임뮤즈와 무붙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녁 식사권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기자랑에서 1등을 차지하는 팀에게는 그 저녁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임뮤즈와의 저녁 식사권이 걸리자 병사들은 이성을 잃었고 불꽃 튀는 세계의 장기자랑 배틀이 시작되었다. 네 준비해주세요. 없애lift ! good for sure, 이거 정말 잘한다. муж Viktor님이 안 tenure와 대인유지수와 데이특권이 걸려있다. 계급이고 뭐고 인정사정 보지 말자. 알겠네? 물론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독약을 치는 거다. 신비협 준비됐지? 걱정 마십시오. 동사처럼 입으로 독을 뿜어내겠습니다. 좋아. 자! 다음 주에 같은 분 용감한 짱찌들 나와주세요! 용감한 녀석들! 한숨 대신 함성도! 걱정 대신 결정도! 포기 대신 중기 살고! 우리가 바로 용감한 짱찌들! 용감한 짱찌들!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예! 삼중대장! 내 말 짜야 들어. 저번에 우리가 지침시간 이후에 TV 시청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삼중대장 절대 안 된다고 했었다.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래 놓고 자기 혼자 중대장실 들어가서 야동받다. 밤새도록! 네! 뒷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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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거 이거! ~~ 눈 담요..주 나의 용감함을 보여줘 오케이 나의 용감함을 훌력 조신 예아 행정보호가님 잘 들어옵니다 행정보호가님 처음 봤을 때 우리 아버지 또래인 줄 알았지 근데 니들 그거 아나? 저 얼굴이 evolves 정신AI 문우주 은지원, 토니안, 동갑이지! 토니안전 사갔어! 됐어. 이제 우승은 우리꺼야. 수고했다. 우리가 웃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우승은!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 명단에 없는 참가팀이 한 팀이 더 있답니다. 어디 계신지. 하!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니. 어떤 애성인 녀석이지? 누구냐? 나와! 아, 잠깐만요. 뭐야, 너. 설마? 고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아이, 참. 초성! 아니, 저거. 3주대 횡정보호관 상사 김봉만입니다. 지도희 나인미스 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곡 아닙니까? 그래서 도전해볼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행정보호관님 잡기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간만 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 음악 큐! 음악 큐 된다. 뭐가 다치십니다. 다칩니다. 보호관님. 뭐야? 뭐야.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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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하는. 와. 우와! 문희준, 토니아, 은지연과 동갑내기인 행보가님은 아이돌 그룹 H.O.T의 백댄서 출신이었다고 한다. 결국 장기자랑의 우승자는 행복한 힘으로 결정되었고 나인 뮤지스와의 저녁 식사권까지 획득하셨다.